동방신빈 선배님들이 타고 다니시던 벤을 벤을 타고 다니면서 일본에서 네 일본 정오트로를 했었죠 방송에서는 부르지 못했어요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해야겠네요 들어오시죠 요란스런 추임새와 함께 진짜가 나타났다 과연 그들의 정체는? 어휴 뭐 옛날보다 약간 쑥스러움을 타십니다 나이가 낸지라 자 일단 자리를 하시고요 저는 저랑은 조금 구면이어서 우선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DOG입니다 자 DOG 아마 낯이 익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두 분이 앨범도 내시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 저는 알겠지만 시청자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유튜브 요즘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1세대로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는 노래를 발표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조회수가 15만 건이 터지면서 이제 일본어에서 데뷔를 하게 되었죠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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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신기 선배님들 타고 다니시던 밴을 물려받아서 타고 다니면서 밴을 타고 다니면서 일본에서 일본 전국투어를 했었죠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고토마키 막 그런 유명하신 모르겠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와 함께 같은 무대에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해야겠네요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오디션 트럭을 위해서 오늘 보여주셔야 됩니다 박수를 한번 두 분의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 청해 듣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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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인이 하는 거냐고 지금 잘하는 거 같아 나 CD인 줄 알았어 CD인 줄 알았어 진짜 저는 강도꼬진데스 김수미 마생 소리 질러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